자 오늘 드디어 WSOP 첫 이벤트 하는 날입니다 리오에 지금 도착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있고 저희랑은 좀 늦게 오긴 했는데 오늘 다 같이 잘해서 오늘은 1,500불 몬스터 스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데이 1 A 하고 오늘은 데이 1 B 입니다 그래서 프리즈하우스에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데이 5 이벤트에요 5일 동안 해야 되는 이벤트인데 최대한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지 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짠 사람들이 있죠 이제 준비물은 1,500불이랑 요 카드 홀블레스프리 요 카드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은 참가할 수가 있어요 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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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레지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제가 지금 어 몬스터 스택 첫번째 테이블에 앉았는데 왼쪽에 지금 엄청난 포커 플레이어가 앉았어 마리아가 하이 하이 와우 하아 네 어 어 아 아 아 땡큐 아리아 굴로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그럼 내가 도맡아 말해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너무 좋더라 잘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잘 부탁드려요 자 지금 몬스터스테이 레즈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2시간마다 브레이크인데 들어가서 에이스크린 저 에이스크린 3파켓만 나가지고 에이스크린 상 깔려서 그냥 칩 다 넣고 양아치 됐습니다 지금 완전 와 만 칩 남았어요 지금 들어가면은 300,600인데 10BB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 되게 엄청 어렵네 이야 뭐 6000칩 남아가지고 올인 넣어서 에이스킹으로 킹 떠가지고 그거 한 번 먹고 와 미치겠습니다 지금 일단 다음 세션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야 두 번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저 브레이크 끝날테니까 또 다시 테이블로 들어간 사람 봐봐 와 엄청 많아요 아리야 10BB 아 캔드윗? 예 트리플 오늘 선정에서 취업 리더 오케이 침리더 자 테이블이 브레이크 됩니다 예 가리야 땡큐 아 저는 계속 사랑해요 고생하길 고생하길 감사합니다 지금 테이블을 옮겨왔는데 아까는 완전 레귤러 테이블 이였거든요 여기는 첫 느낌은 어르신분들이 많아요 엄청 나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좀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칩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블라인드 300, 600에 저는 칩이 16,000 있습니다 자, 지금 계속 지금 18B로 올인 넣었다 다 죽고 블라인드 스틸만 하고 지금 괴로울 고난 상황인데 제 왼쪽에 수조랑 또 다른 분들 잘하고 있는 한번 볼게요 칩이 10,000원 만원 없어 올인 넣었습니다 10BB, 10BB 오인 땡큐 오 에이스 포 킹 짜바 어우 생겼네 더블업했습니다 몬스터 스택 지금 프랭크 타임인데 옆 테이블에 우리 구폴드 형님이 앉아있었어 내가 맨날 챕팅창 들어가서 인담 하나 다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도 반갑네 이렇게 실제로 미국에서 보니까 근데 칩을 보니까 몬스터 스택이 됐네요 정말 운이 너무 좋았어 아 그래요? 운빨로 그냥 운빨로? 운빨로 아 저 교실이요? 어쨌든 오늘 또 화이팅하고 전 이제 20BB에요 아 괜찮아 20BB 뭐 충분히 하니깐 네 옆 테이블에서 계속 응원하자고요 오케이 화이팅 여러분들 이거 브레이크 화장실 하는 거 보세요 야 이렇게 흔들려고 되겠냐? 딱 고정을 하라고 네 알았어요 전문 유튜버가 얘기해 주네요 어 웨스트 레벨 블라인드 500,000, 엔티 1000에 저 2만 있습니다 20BB 딱 화이팅 아 오케이, 고생하십시오 너는 러닝폴스타일이 없지 제가 오늘 몬스터 스택 아... 처음에 시작부터 꼬여가지고 쇼스택으로 계속 가다가 한 6시간 정도 버텼네요 칩이 워낙 없으니까 뭐 할 수도 없고 뭐... 마지막에 한 칩입이 남아가지고 4파켓으로 오뎅탕 올인했는데 뭐 에어라이 만나면 여지없이 지네요 사실 오늘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애초에 잘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선 날이니까 아직 컨디션이 회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가서 푹 자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 최고의 여성 포커 플레이 마리아우 만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거 같아, 인터뷰도 하고 어쨌든 첫 번째 WSOP 이벤트 몬스터 스택 인 더 머니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다음 거 잘해야지, 이제 시작이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